안녕하세요 헤어파파 입니다 오늘은 바로 히피펌 귓머리를 보여드릴께요 주인공은 신랑 친구 와이프입니다 우선 컷을 먼저 해야겠죠 아이가 있어서 6개월에 한 번씩 정도 샵으로 오고 있어요 그래서 컷투도 오랜만에 진행합니다 다듬기만 할게요 이제 와인딩을 시작해 볼게요 히피펌 특유의 스타일을 잡기 위해서 트위스트 기법으로 뿌리까지 텐션을 주면서 빵빵하게 빵빵하게 이쁘게 나와라 이쁘게 나와라 주문을 걸면서 와인딩을 해보아요 이제 중압까지 하고 10분간 장치한 후에 와인딩을 풀릴께요 눈두를 풀고 오 누네서스 시대의 헤어스타일 같아요 이대로 가도 예쁘겠어요 자 이제 마무리 최대한 뿌리를 말리고 자연건조 하는데 그래야지 덜 부시시해요 손질도 용이하고요 너무 부시시하다고 싶으시면은 컬링 에센스 정도만 살짝 발라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간단하게 외출시 이렇게 묶으시면 외출준비 끝 이 정도면 정말 간단하죠 끝머리 회색한 부분이 남아있어서 투톤 느낌도 나네요 오늘의 헤어 히피펌 끝 오늘의 헤어 히피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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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